산악관제품 찾고 온 것을 환영해 오는 건 바로 빠샤메카드의 신제품 멀티캐리어 블루랜드 그리고 나찬 스타트 세트 최초 파는 것이야 신제품이 나왔다고 그것도 빠샤메카드에서 어디 나왔지? 너무너무 궁금해 게다가 빠샤메카드 할인하나고 있잖아 19,900원짜리는 15,300원 정도에 거의 4,000원 가까이 할인하고 있어 되게 싼데 요새 잘 안 팔렸나 보네 자 멀티캐리어 블루랜드 멀티캐리어 블루랜드는 블루랜드 블루랜드 터닝카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캐리어가 돼있어 멀티캐리어 블루랜드 1단에 있어서 밑에는 더 합차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음 그렇구나 자 응용 방법은 카드 케이스도 세 가지 넣을 수 있고 스티커도 있고 안에다가 넣어서 뚜껑을 닫으면 된다고 하면 되는데 가격은 어딨냐? 가격은 안 써있어 근데 여기 엄청 많다고 좋았어 이번에 싸진 김에 한번 사보는 게 어떨까? 또 어딨나 보자 발라바로 여기 있네 마지막에 나차 스타트 세트 나차 스타트 세트는 처음 봤어 나차 메카드 배틀 피스 장비야 어 터닝 스타터 터닝카 스타터 레인하고 파이어보드가 들어있어 우와 나차 스타트 세트 배드 클립이 들어있구나 예 여러 가지 합친 핫본이구나 터닝카 스타터로 이렇게 터닝카를 슈팅해서 파워과 분리해서 갖고 낼 수 있고 메카니머를 이렇게 파이어보드를 접어서 어 완성시키면 돼 파이어보드 메카니머모드에서 터닝카 모드로 변신시킬 수 있고 그리고 어 벨트 클립을 스타터 터닝카 스타터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벨트에다가 끼워서 어 갖고 다닐 수도 있어 우와 터닝카는 슈팅하고 팝업과 분리한 다음에 점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갖고 올 수 있다고 이야 짱이다 여긴 도대체 가격도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긴 도대체 어디야 바로바로 또 롯데마트 토이박스 판교점이야 필요한 사람 이어서서 구매하실 것 같애 빨리 또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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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롯데마트 롯데마트